저는 모션팀 제5MP입니다. 소개입니다. F.O.C.S.W.I.P.E. 자, 이해맞은 배터리가스 원프레이 크루! 자, 이해맞은 배터리가 적금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입장을 해주셨으니까 자, 이해맞은 배터리가 스위피 오케이! 바로 배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바시 개발하고, 그만 주세요! 3번 스토바이! ... 5. 아름다운 뮤직비디오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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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8강전의 두 번째 배치, 폭스윗 vs. 원웨이 결과를 통해서 4강전에서 베이스 어스를 만나게 되는 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스, 카운트다운! 3, 2, 1